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통 풍수질을 향하는 박명 박용태 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맥 또는 흐르는 뿔이 국제화되는 것과 과연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맥은 땅속에서 흐르는 물로 건강을 해치고 좋은 기운을 오히려 끌어갑니다. 물은 명당의 핵심인 팔의 음양의 이치로 반드시 함께 존재해야 하지만 물이 부자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자의 말을 빌자면 큰 물이 들어오는 곳은 부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동네가 있다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어느 집은 잘 살고 어느 집은 병들거나 흉가가 되고 폐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려면 팔자리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되게 하는 것은 명당에 있어야 할 혈이며 혈의 오행 성질 중 수멸이 부자되게 하는 것으로 물이 부자되게 하는 것과 다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치 없이 입으로만 풍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맥을 제거 차단한다는 속사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수맥만 알면 혈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수맥을 잘 본다 말하는 사람이 뱃자리 이장을 논하거나 명상이 많은데요. 뱃수맥과 뱃수맥의 이치를 전혀 몰라 뱃자리에 수맥이 있다고 하고는 이장하자고 하여 또 다른 수맥이 있는 곳에 이장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심지어 수맥, 살기, 사렬이 있는 충질을 명당으로 만든다는 작사의 말들은 충수지리학을 왜곡시키는 것을 이에 현혹되서는 되며 폭세문미나는 작사들도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금택, 양택 모두 이장, 이사 등 자리를 옮기려면 안 좋은 자리에서 좋은 자리로 옮겨야 운이 변환되고 상승하며 살이 있는 좋은 자리에 있었다면 그 좋은 기운이 같거나 보다 좋은 자리로 옮겨야 운세가 이어지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리, 터의, 윤에 따라 길지이면 흥하고 흥하는 반면 흉지에선 망하고 새하기 때문에 그리는 명당 선점은 중요합니다. 정통 풍수지리학이 죽은 자와 산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고 실제 생활에 활용되길 희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